안녕하세요 인디고트래블 프랑스 가이드 미니미니 빈쓰입니다 오늘은 짤롱디 초콜렛이라고 해서 짤롱디 초콜라 초콜라 프랑스어로 발음해야 되겠죠? 짤롱디 초콜라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초콜렛 엑스포 같은 느낌? 초콜렛 전시회 하는 느낌의 장소에 와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월드 초콜릿 페스티벌 뭐였죠? 마스터즈요 월드 초콜릿 마스터즈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쟁쟁한 나라들을 제치고 5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따라오시죠 다른 친구랑 영어의 사흥들은? 다른 친구의 사랑에서 소고기 흐음 맛있어요 무슨 초콜릿이에요? 이거 약간 계피 맛 나는 초콜릿? 음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소고기 이곳은 5개의 소고기 2개의 소고기 그리고 3개의 소고기 소고기의 소고기 소고기의 소고기 소고기의 소고기 시원한 소고기 매치 복구 어때요? 매워요? 이게 제가 삐멍 호춧가루 올라가 있는 초콜릿을 먹었는데 맵습니다 초콜릿 먹고 매운 거는 또 처음입니다 매워요 다른 것도 먹어볼게요 네 아이스크림도 사먹어봤는데요 하나는 망고 밑에 숨어있는 거는 숨어있는 거는 초콜릿이랑 패션프루트 섞은 맛을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오우 맛있습니다 여기 가게가 하나하나 우리 시식해볼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